최근 가수 박재현은 mbc 유명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뛰어난 가창력으로 마스크를 벗고 출연진과 관객들을 놀라게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 무대뿐만 아니라 방송 후 박재현과 mbc 회장의 만남도 화제가 되면서 그의 연예계 행보에 많은 추측이 쏠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mbc 회장은 무대 뒤에서 박재현과 적극적으로 만나 악수를 나누는 등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한다. 특히 박재현과 mbc의 차기작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번 만남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다. 이에 mbc가 이 실력파 가수와 전속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박재현은 최근 각종 무대와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의 음악적 역량과 개인적인 매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mbc 회장과의 만남은 그가 이 방송국에서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업계 일각에서는 박재현이 mbc와 전속계약을 맺게 되면 가요계는 물론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예능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약 체결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박재현은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앞으로도 관객들에게 더 좋은 품질이 예술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박재현은 자신의 커리어 내내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제 팬들은 박재현의 다음 행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박재현이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mbc와의 계약이 현실화된다면 그의 음악 경력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작품 활동 가능성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박재현과 mbc의 관계를 둘러싸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점이 많지만 박재현에 대한 시청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복면가왕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박재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그에게 연예계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